엠이 아이고 서른 카운트 투어 입니다. 섹션 1 오른발 차전 레이지 사이드 크로스 리커버에 왼쪽으로 이분의 턴원 세일러 세일러 오른발 포워드랑 리커버 오른발 백 자 액션 2 스윗 왼쪽 오른쪽 왼발 사이드 차스 스텝 오른발 크로스랑 리커버 4분의 1 턴 차스 스텝 액션 3 왼발 나가서 피벗 오른쪽으로 이분의 턴 왼발 킥 스텝 퀵 터치하셨죠? 오른발 백에 왼발 퀵 다시 왼발 백에 오른발 퀵 오른발 포스터 스텝 액션 4 왼발 로그 스텝 오른발 퀵 터치하셨죠? 오른발 퀵 터치하셨죠? 오른발 퀵 터치하셨죠? 오른발 퀵 업 오른발 나가서 퀵 업 오른발 나가서 사부 데이터 다시 왼쪽으로 사부 데이터 대전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두개다에 칭니다. 카운터 1, 2, 6, 4, 5, 6, 7, 8, 1 2, 6, 4, 5, 6, 7, 8, 1 1, 2, 6, 4, 5, 6, 7, 8, 1 2, 6, 4, 5, 6, 7, 8, 1